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응 국라시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할아버지 고춧가루 소스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네 형 내가 말하는 렌즈로 렌브 pumps 난 아무도 모르겠는 이렇게 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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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 룸도 룸 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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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 룸도 룸 룸도 룸 룸 룸 룸 룸 룸 룸 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날씨는 아주 무늬거리야 으음 화이트 송이버섯 오이 치즈 튀김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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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노래는 정말 맛있어 이 노래는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1. 5. 5. 6. 5. 1. 6. 5. 5. 10. 10. 20. 10. 12. 11. 12. 12. 12. 13.45. 먹어야지 고춧가루 나게 cukup panjang banget kan nasinya juga jumbo banget nasinya segunung ya mantap nasinya kan nasinya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and share sebanyak-banyaknya dan sampai jumpa di video selanjutnya bye